링슛은 터뜨러! 컴온! 제너지 굳이 죽기고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애 그냥 가죠 아무 데도 내가 가는 걸 몰라 하얀데 먼저 오세요 봐봐요 이렇게 살짝 숨어 주고요 네 내려와 없다 해주고요 뭐야 저거 던전지 같은 것도 있네 자 좀 던전지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 큰일 날꺼워했다 야 저게 저러고 저게 저러고 숨어있을 줄이야 오케 됐어요 어... 착하죠 중간 목표지점에 도달하였습니다 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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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염방사기 쓰는 CF도 있나본데? 화염방사를 써요? 야 애들이 좀 많이 달라졌어 이전하고 화염방사기 쓰는 애가 있나봐 종류가 좀 몇가지가 몇가지 추가됐나보네 하긴 뭐 아까 보니까 정글에서 왔다갔다거리는 애들도 있고 별의별의 얘기가 다 있는거 같더라 자 무기 뭐 줄까 무기 뭐 무탄배사기라 예 잠깐 어? 뭐야 이거 총 총신돌격소총 이건 뭐야 이거 저쪽으로 좀 볼까요? 아 이거 이미 있는거군요 됐어요 이미 있는거야 다 있는거야 있는거야 자 이거 하나 먹구요 자 셀이 전멸당하고 있대